오늘은 호흡기와 항암활성에 좋은 목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련은 높이 10m 정도 자라는 수종이고 관상과 약용을 위해서 시골에서는 집 주변에 심기도 합니다. 꽃이 활짝 피면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되고 신기하게 다른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철 꽃을 채취해서 차로 많이 다려 마시는데 다양한 양리학적 효능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목련 약성은 약간 맵고 따뜻하며 위와 폐에 작용됩니다. 먼저 열독을 잘 풀어내어 냉병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 몸이 찬 사람의 한 끼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농증과 비염, 만성기관지염 폐질환의 특효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는 충북대학교 목련꽃 추출 성분이 우수한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코점막의 염증과 진통을 줄일 수가 있었고 이는 막혀있던 코를 잘 뚫어 비염과 충농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 않는 꽃봉오리를 신의화라 하는데 밤에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목련꽃차를 꾸준히 마시고 좋아진 사례가 있어 코질환에 유명해진 약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꽃에 함유된 리코펜은 혈액순환과 혈류장애를 개선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잘 없애줍니다. 최근 목련꽃 추출물은 여성 에스트로젠 감소에 의해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와 폐경기로 가슴이 뛰고 안면 옹조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목련꽃을 차로 다려 마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 목련꽃 분액물에 대한 항암활성 및 항염증 활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련꽃 추출물에 총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또한 대장암과 폐암간암세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낮은 농도에서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암세포 생성 저해 활성을 보임으로 항암치료 기념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인후암에 대해서도 암이 자라는 것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암치료에는 목련과 토봉역굴풀 각 5,7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치료를 할 수 있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삼과 청궁울금 등을 적절히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간조직 내 지질축적과 중성지방의 감소로 체중과 혈액 내 총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복수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목련꽃이나 나뭇잎과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련에는 밀양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하고 꽃은 하루 2,3g, 줄기는 10g 내외로 물에 달여서 복용합니다. 목련은 꽃봉오리 상태여야 생리활성 물질이 생기고 독성이 없는 상태라 밝혀진 바 있고 꽃이 피게 되면 독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핀 목련을 차로 이용하실 때는 법제를 아주 잘해서 먹어야 하고 열에 취약해서 데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독성이 분해 및 감소가 됩니다. 먼저 꽃봉오리를 채취해서 털이 많은 거피를 벗겨내고 깨끗한 물에서 한번 헹구어 줍니다. 목련은 수분함량이 많아 뇌피에서 곰팡이가 잘 생김으로 물이 끓는 찜솥에 넣어서 3분 정도 훈증을 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나 햇볕에 며칠간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탕기로 다리실 때는 꽃봉오리 5개 정도 넣은 후에 다리시면 되고 다른 약초처럼 너무 오랫동안 다리시면 약효가 다 증발하게 되니 10분 정도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한두 개 정도 넣고 우려 마시면 되고 비염이 심한 사람은 따뜻한 향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셔야만 코속이 뚫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비염과 만성 비염에는 독고마리나 작두콩 1g을 배합해서 산재로 갈아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꽃이 완전히 핀 것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감초나 대추를 넣고 끓이시면 독성을 풀 수가 있습니다. 목련꽃 차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찬 소음인에게 잘 맞는 약재이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